네, 안녕하세요. 김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날 밤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제가 2021 대수능을 위한 인터넷 컨텐츠 인강에서의 가장 중요했었던 강의 19브라스 9, 버티칼 리딩, 흐름백제, 각종 모든 강좌들을 다 완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1월부터 2월 초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완강을 해놨습니다. 완강을 하고 나서요. 속은 후련했습니다. 아, 학생들 위해서 내가 뭔가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완강을 해놨으니 나도 뭔가 좀 떳떳하다? 뭐 이런 느낌. 그렇게 2월 초에 후련한 마음을 먹고 EBS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주 형강 학생들, 인강 학생들과 잘 지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형강에 가면요. 가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익숙했던 학생, 그 얼굴, 그리고 그 학생이 늘 앉았던 그 자리, 학생들이 많든 적든 선생님들 눈에 어? 항상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득 학원에 물어보면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만뒀다는 얘기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업이 따라가기 좀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수업에서 좀 자랑질했나? 애들은 인생의 결정짓는 시험, 수능을 준비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게 나 혼자 영어 잘하는 척하면서 어렵게 강의한 건가? 애들이 강사를 바꾸면 그만큼 손해를 볼 텐데 교재도 다시 사야 되고 내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메가스타디 우리 회사가 결심을 해서 이미 완강한 강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3등급,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강좌는 그대로 놔두고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버티칼 리딩, 식구 보라 쓰고, 흐름 백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아 내가 좀 4등급 정도 되는데 이렇다면 이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 킹콩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다시는 그렇게 어려운 강의 때문에 소외감이 느끼지 않게 아주 쉽게 저의 컨텐츠를 한번 쉽게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19 플러스 9의 OT는 그 전에 제가 완강한 강좌에 있는 19 플러스 9 OT를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바로 저하고는 19 플러스 1강, 형강 속으로 아주 제가 19 플러스 9 쉽게 한번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1강에서 보시죠.